생선하게 여기도 지금 한마리 나와 나오게 딱 생긴 그 상황인데 저기 지금 살짝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그 부분 그 부분부터 턱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위에서 애들이 많이 논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렇게 그렇지 뭔가 하나 톡 거렸습니다 지금 뭔가 하나 톡 거렸는데 줄을 주고 원줄이 또 땡겨지네 자 뭔가 지금 입질이에요 저건 확실치가 않아 입질인데 현재 톡 으아아아아아아악 얼었어 오케이 여기도 블랙이네 오케이 어우 파도 파도 쎄다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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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 감고 올라와라 같이 올라와라 같이 올라와라 그렇지 올라왔어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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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가지마 아씨 오케이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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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시 드레기 풀려야 돼 있대 최대한 목줄이 가진 힘을 안써야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올라오는 파도로 밀어줘서 오케이 쭉쭉쭉쭉쭉쭉 오케이 좋고 생선확인 한번 해드릴께 자 생선확인 li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